멋있는 무대 커피집에서 커피를 타준다? BTS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은 역시 자야죠 BTS는 ARMY, ARMY는 BTS 하늘색, 파란색입니다 최근 정주행... 한 게 없으면... 제가 이밤이라는 노래를 잘 썼습니다 들어주세요 역시 못생긴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ARMY는 BTS, 아까 나왔습니다 BTS는 ARMY, ARMY는 BTS 턱선 하나 둘 셋 잘생겼어 도전을 해야 달려라 방탄에서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냉면 물냉면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에... 저기... 그 뭐냐... 울릉도 이런 데 가서 오징어도 좀 잡아보고 저는 귀신 무서워합니다 가끔 잠들 때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울 때도 있어요 방탄 전래동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방탄 잘 태어난다 돌멩이 롱패딩 넓다! 아주 넓다 이츠 미 월드와이드 핸섬 유노 하하하하 하하하하 걸걸 재밌네 어... 어... 허허 허허 허허허 슬슬 해야 되는데 뭘 먹을지 정하고 있습니다 안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소재 고갈로 인해 어... 제 눈에 들어오는 것밖에 읽지를 못합니다 저는 파스타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파스타 맛있죠 핑크색이 조금 더 좋죠 역시 역시... 게임이죠 자리에 12시간 앉아있으면 12시간 동안 안 일어나요 어... 제가 햇빛을 안 보고 사는데 여기서 광합성도 좀 하고 좀... 여기... 주변이 이쁘잖아요 간만에 이렇게 햇빛도 좀 쐬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고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우던 강아지도 매우 귀엽더라고요 BTS 최고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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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